자 안녕하십니까 덕콕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 입니다 자 이번엔 왼손 밸런스 교정 영상 인데요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엔 제가 오른팔 오른팔에 대한 그립과 스윙 계도를 이미 교정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주의있게 볼게 왼손 이에요 왼손 이렇게 왼손이 지금 주먹다짐 하고 있죠 이렇게 어퍼컷 날리면서 어 이렇게 왼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동작이에요 왼손 보세요 왼손 왼손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라 자 이제 교정 후의 영상입니다 교정 후 영상인데요 어 이 왼손에 대한 밸런스는 왼쪽 어깨와 같은 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요 어 요렇게 해야지 스윙하는데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에 있어서 어떠한 저항을 받지 않게 되요 자 움직임이 많이 편안해졌죠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구요 어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